4살 딸아이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부부에게 딸은 단 하나뿐인 보물인데요. 행복한 시간을 보낸 가족. 하지만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남편은 이 일로 경찰서까지 찾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양병호 사장님 오늘도 참 답답한 사연 제보를 받았습니다.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제보자는 30대 남성이고요. 말씀하신 건 8년 전에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대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좀 멀리 바다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앙아시아권 여성 한 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대요. 외국인 여성인데. 그리고 혼자인데 혹시 밥 같이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참 잘하니까 외국인이. 그리고 젊은 남여니까 뭐 이렇게 호감이 갔겠죠. 알고 봤더니 이 여성분이 K-드라마, K-탑합에 빠져서 한국어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한국에 살게 된 그런 경우였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호감이 서로에게 싹 터서 결국에는 2년 정도 오감에서 장거리 연애를 했고 부모님은 외국인이라고 사실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1년여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혼을까지 꼴을 냈습니다. 정말 어떤 여행지에서 갑자기 중앙아시아권 여자가 오더니 같이 밥 먹자. 상당히 드라마 같은 설정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했어요. 3년 연애 끝에. 신혼여행도 갔겠죠, 당연히. 신혼여행은 아내의 고국으로 떠났습니다. 처가에서 남성을 환영을 해줬는데요. 아내의 남동생, 처남하고 특히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남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남성이 결국 처남을 합법적으로 한국에 취직을 시켜줬고 비행기 값도 내주고 또 신혼집에서 무려 6개월 동안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처남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을 해서 돈도 알뜰하게 모았습니다. 월세를 구해서 나가 살게 됐다고 하는데요. 또 이 시기에 계획된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됐고 아내를 꼭 닮은 건강하고 예쁜 딸까지 출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혼도 해, 아이도 출산했어. 여기까지는 다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최근에 아내한테는 시민권이 나왔다고 합니다. 4살 딸의 생일이 있고 정말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는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뭔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직장으로 출근했던 아내가 사라졌어요. 실종? 네, 자정이 넘도록 전화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않고요. 결국 경찰서로 갔죠, 남편이. 가니까 경찰서 이런 경우는 그냥 기다려봐라. 가출 갔다. 그냥 그 정도 계속 얘기를 했고 계속 남편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한테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이혼하자 딸은 당신이 키워줘 라는 문자예요. 이게 사실은 아주 마른 하락의 날벼락이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싸운 적도 한 번도 없고 아내가 불평을 얘기한 적도 없는데 또 아내한테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 안 있다가 실제로 이혼소장이 집으로 날아와서 본인이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이 제보를 주신 분이 이 남편분의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오빠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오빠, 혹시 새언니하고 싸운 적 있어? 혹시 함부로 대한 적 있어? 전혀, 그런 적 전혀 없었대요. 자, 박 교수님.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정말 너무 속상하시죠. 그런데 이제 뭐 이혼 수습도 하셔야 되지만 그것도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회사도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 수습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나가면서 아이를 또 돌봐야 되니까, 딸을 돌봐야 되니까 딸도 돌보면서 이제 엄마께 딸 좀 내가 화사 가는 사이에는 우리 딸 좀 봐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딸을 봐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 방으로 좀 조용히 들어와 봐라. 그러면서 조용히 얘기하시기를 내가 손녀를 지금 며칠 동안 돌보다 보고 아무리 봐도 이 손녀가 너무나 너를 전혀 닮지를 않았다. 한 군데도 닮은 구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로서는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성화를 피우시니까 알겠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할머니께서 계속해서 해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해봤는데 결과는 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 4년 동안 딸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으시겠어요. 그래서 믿기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공식적인 기관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친자 불일치. 정말 이 남성은 이 아내였던 그 여자 언제 어떻게 바람을 핀 건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처남은 좀 알 거 아니에요, 처남. 찾아가서 하루 종일 기다림 끝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처남은 누나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니 사실은 누나가 전에도 한번 한국 남자랑 결혼을 했었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편과는 매매혼으로 한국에 왔지만 불화가 있었고 결국 혼인 신고 전에 가출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당시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처남은 말 실수를 했다 싶었는지 더 이상은 남성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대요. 네 애 맞아. 계속 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민권 취득 후에 이 아내라는 사람은 각종 다문화 지원금까지 받고 있고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연애 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혼혜자 낳고 지금 가출했어요.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사기 결혼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왜냐하면 결혼해서 시민권 취득하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단 혼혜자가 맞는지 그걸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사기 결혼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조금 보태주실 말씀 없을까요? 이게 밝히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른바 매매원이라고 불리는 갑작스러운 결혼도 아니었고 2년간의 교제 1년을 설득을 하고 함께 결혼하고 4년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시민권 취득 기간도 굉장히 강화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사기가 쉬어져서는 한 7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딴 마음을 먹었다는 걸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교수님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저는 정말 너무나 다문자 가정 많은 행복한 가정들이 우리 사회에 잘 스며들어서 행복하게 한 일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몇몇의 케이스가 자꾸 터져서 마음이 아프고요. 이렇게 자상하고 좋은 남편을 그리고 예쁘고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4살짜리 딸아이를 버리고 가서 어디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되게 충격을 받으셨네요. 모래시계님 뻔뻔하기도 합니다. 혼혜자를 두고 가나요? 라고 하셨고요. 욕꽃바라님은 시민권 재심사하고 법적 책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